아, 그래요?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얘기를 왜 준호 씨한테 한대요? 여름이랑 준호 씨랑 무슨 상관이라고. 그러게요. 하긴 뭐, 한때나마 준호 씨 아들이었으니까 알려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. 그러셨나 봐요. 그런다고 준호 씨가 뭐 여름이 만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, 그죠? 그래야죠. 그럼 됐어요. 끝날 때 됐죠? 우리 저녁 먹고 들어가요. 그럽시다.